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버는 노후설계 재무설계 두가지 다 될 것 같습니다 학원비 일부만 줄여도 노후생활비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물론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 1명을 키우려면 연봉 1억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 밑이 된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 2명을 키우려면 연봉 2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녀 3명을 키운다면 연봉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한테 들어가는 각종 양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교육비가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야 사교육비를 좀 알아볼까요 유치원 다닐 때 4살 때부터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요 그 다음에 13살까지 졸업할 때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방문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과목, 세 과목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영수 보습학원에서 수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산이나 속셈 학원에 가서 수업 듣습니다 웅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피아노 학원에서 남녀가 다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 역시 태권도 수업을 듣습니다 스키나 스케이트 인라인 교육도 받습니다 미술이나 공방, 컴퓨터 수업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활동으로 야구, 축구, 농구, 줄농기 등 여러 가지 구기 종목과 관련된 것이나 체력활동과 관련된 운동경기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영 또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 현재 월 220만원 이상이 됩니다 강북이라 할지라도 100만원 내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한 35만원, 40만원 정도 내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유치원 관련돼서는 각종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대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방문교육 같은 경우는 건당 비용은 좀 쌉니다만 그래도 몇 과목을 계속 듣다보면 13만원 정도 세 과목이면 13만원 정도 내에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습학원에서 국영수 주요 과목들을 세 과목 들으면 싼 곳이 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더 비싸다면 80만원 정도 수준도 넘을 것 같습니다 주산이나 속셈학원 한 곳을 다니면 한 9만원, 10만원 내에가 되고요 웅벤학원 또한 10만원 내외가 됩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는 월 15만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주당 얼마를 듣느냐에 따라서 몇 회를 듣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태권도 또한 주당 몇 번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스키나 스케이트나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인라인 경우가 예를 들어 10만원 내외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더 들어가겠습니다 스키나 스케이트는요 개인 교습을 받거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스키를 타러 간다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합친다면 몇 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년 내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술 공방 컴퓨터 10만원 내외 각각 들어갈 수 있고요 주말마다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농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월 비용은 10만원 내외가 되지만 여기 부대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대회에 참여해야 되고요 각종 유니폼이라든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영 또한 싸게 한다면 5만원, 3만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10만원 내외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랑비에 속옷 쫓는다고요 태권도 하나 하는데 10만원이다 그렇게 판단만 하고서 몇 개 몇 개 계속하다 보면 10만원짜리가 한 대여섯 개 붙습니다 그러면 60만원 정도 된다 근데 거기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체육활동, 운동활동 관련돼서 사교육비란에는요 재반부대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들 시간도 엄청 뺏긴다는 거 그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생들 사교육비가 걱정이죠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중요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구경수 아니면 과학탐구, 기타 등등 여러가지들도 많이 들습니다 싸게 해서 1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터스쿨이라고 중3이라든가 아니면 고2나 고3들 그 집중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강남에서 많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한 달 정도 방학 때마다 한 달 정도 하는데 한 250만원 정도 수준 들어갑니다 1인당이죠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보통 강남 기준입니다만 현재 월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4200만원 들어가거든요 다른 비용 빼고요 순서하게 기숙학원에서만 먹고 자고 공부하는 거 그 비용이 월 350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논술 시험도 봐야 되고요 레슨,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체육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레슨 비용 이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논술 가격은 있고요 레슨비는 레슨 받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도록 초등생 이하자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중고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것도 잘하는 것이 없게 된다는 황당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가르쳤는데 자녀가 하나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박 거탈키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뭐 태권도나 아니면 그 피아노 같은 경우 어릴 때 저기 수강하고 나서 나중에 잊어버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자가 혹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권도 종주국 인데요 어린애들 하고요 어떻습니까 대학교 학과에 들어간 사람만 태권도를 배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린애들은 전부 다 듣는데요 좀 지나면 아무도 태권도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점 두 번째 것은요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일도 학원에 모두 다 맡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맞벌이 부부가 되는 경우에는 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맞벌이가 아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야 가르칠 게 별로 없겠죠 배움이 부족했던 시절이고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새 엄마, 어머니 같은 경우들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신세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아노도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도 배웠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운동 경기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의 그런 공부는 충분히 사전에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원에 맡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요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왠지 좀 불안하죠 모두가 다 공부하는데 자기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학원에 간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학원에 가야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 가면은 뭐 공부하고 바로 또 다른 학원 가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혹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그 뭐라고 할까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맨 앞줄에 사람이 서서 보니까 뒷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모두가 서서 두 시간 동안 영화를 본다 이렇게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교육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만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문제점 네 가지로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교육을 했는데 선행효과 교육의 학습효과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려서는 천재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재가 됐다가 좀 지나니까 평범해지고 좀 지나니까 둔재가 되더라 오히려 모자라더라 이런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선행효과가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갓난아이가 이가 먼저 났어요 아니면 갓난아이가 먼저 걸었습니다 이가 먼저 났다고 해서 뭐 고기를 먼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걷기를 먼저 했다고 해서요 칼 루이스처럼 훌륭하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선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효과로 자꾸만 교육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똑똑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착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부조리한 부분들에 그 사교육을 좀 어느 정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생산적인 비용으로 활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어서요 월 50만원 사교육비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30만원을 줄인다고 가정해 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월평균 32만원이라고 정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균이 다르니까 굉장히 낮는데요 어쨌든 간에 50만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30만원 줄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30만원을요 아이들 대학교 교육기간 동안 20년이라고 보겠습니다 30만원을 매월 연 4%에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10년을 거치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35세에 유치원을 갔다 자녀가 그러면 20년 동안 55세까지 투자를 하고 10년 거치 65세 때 노후자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10년 거치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요 1억 6,287만원의 노후자금을 준비하여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1억 6,827만원 1억 6,287만원 월 100만원씩 163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월 100만원 갖고 생활하기 어렵다고요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서 150,160을 받는다면 충분히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그 자녀한테 들어가는 사교육비 30만원을 줄였을 때 20년 동안 이 정도의 노후생활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2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3억 2,574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 100만원씩 327개월 거의 뭐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노후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 작은 비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노후생활은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자녀교육비 월 100만원 중에서 70만원을 줄인다고 가정해볼까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간 20년 동안에 연 4%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고 10년 거치 이후에 노후자금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금은 무려 3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월 100만원이 아니다 월 200만원씩 160개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녀가 2명인 가정은요 7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월 200만원씩 320개월 사용이 가능하니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들어간 부분들 좀 플러스한다면 굉장히 풍족하게 부부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월 150만원의 교육비 중에서 100만원을 줄인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요 교육기간 20년 동안 연 4% 투자하고 10년 거치 후에 노후자금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5억 4천 291만원의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 월 300만원씩 180개월을 추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무려 10억 8천 5백 82만원을 준비할 수 있고요 월 300만원씩 360개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월 150만원 비용 중에서 100만원을 줄이는데 그 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 연 6%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후자금 산출해 볼까요 당연히 큰 금액이 나오는데요 저도 놀랍습니다 8억 2744만원 정도가 됩니다 노후자금 준비가 되니까 월 500만원씩 165개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2명인 경우에 16억 5천 488만원으로 월 500만원씩 330개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는데요 자녀가 3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입니까 이게 24억 25억원 정도를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이 돈으로 부부의 노후생활은 충분할 뿐더러 자녀의 자리자금 창업자금 뭐 각종 비용들을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교육비의 일부를 줄인다면요 뭐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르고요 사교육비 나가는 비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거를 보완해 나가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진행시켜 준다면은 부부의 노후생활비 마련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자금 또는 창업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교육비를 모두 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학생들 전부가 대학에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보면은요 대학 진학률이 뭐 80% 90%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역이 간 걸 말하고요 그중에 10% 20%가 또 재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대학을 간다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한국에서 모두가 대학을 갑니다 사교육비 20년 동안 엄청 투자해서 그런데 대부분 청년 실업자 엄청나죠 50% 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고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한테 부양받고 사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파라사이트족이라고 합니다 그 마치 그 기생충처럼 부모님한테 고회를 빼먹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캥거루족은요 자립할 수 없으니까 연애나 결혼 같은 거 못하겠고 자녀도 못 나게 쓰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양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부모님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대학을 다 나왔는데 기술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만두집에서 만두 배달이었는데요 배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달 없는 날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자체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일이라도 하라 하더니 그 만두국에 들어가는 북어포가 있습니다 북어포를 잘게 부서서 만두국에 넣었거든요 육수도 우려내고 북어포를 잘게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북어포 한 가마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거를 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남들은 3일 4일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빨랐나봐요 손동작이 4시간 동안에 한 가마를 정말로 잘게 부섰습니다 잘랐습니다 그게 4시간 하믄니까 다음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보상은 어떻죠 최저시급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9,000원이 안되는 것이 되겠죠 4시간 동안 해봤자 3만 6,000원 받은 건데 그 당시에 가격으로 따지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1시간에 250원 받았던 것 같거든요 천원 받았죠 천원 받고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면 손부업이라고 해서 가내에서 부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형에 눈알을 붙인다 봉투 적기를 한다 마늘 가게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비용이 아니고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눈알 하나 붙이는데 뭐 10원 내외 봉투 하나 붙이는데 뭐 5원 내외 만을 1kg 까는데 600원 내외 만으면 천원 주고요 그 다음에 10kg 정도 하루에 깔 수 있다면 6,000원에서 만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하루에 몇천원 정도 5,000원 6,000원 정도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요 한 달 해봤자 20만원 조금 더 숙련된 상황 3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돈으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까다 보고 그 다음에 눈알 붙이고 봉투 적다 보면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요 하루 종일 아나를 까고 눈알을 붙였는데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돈을 받아왔는데 자녀가 햄버거 먹고 싶다 합니다 햄버거 세트를 사주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거 이게 또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폐지를 파는 경우도 있겠죠 과거에는 폐지를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폐지 팔고 나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근데 뭐더라도 폐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굉장히 레드오션이 돼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제가 한번 집에 있는 폐지를 모았다가 팔아 봤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요 놀라운 것은 폐지 신문지나 그냥 일반 쓰레기용 폐지 그 다음에 책자 있잖아요 아주 새 책자나 중고 책자들 다 똑같이 무게로 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에 모은 폐지 있죠 그것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16,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16,000원을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고 보관했습니다 왜 16,000원 밖에 못 받았을까요 1kg에 600원이 아니라 60원입니다 그때 제가 가져간 것이 267kg 였어요 들기도 힘들죠 차로 운반했습니다 운반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묶어야 돼요 노꾼을 샀습니다 노꾼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차량으로 움직였잖아요 기름값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인건비 있죠 하고 나니까 16,000원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그 정도 투여할 돈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 돈 가지고 생활도 안 되겠지만 인프 대비 아웃풋이 너무 적고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16,000원 벌은 날 제가 책자 쓰고 그것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책자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두 권 판 적도 있더라고요 두 권을 팔면 16,000원을 좀 법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을 고쳐 먹을 필요가 있겠죠 내 특기를 살리는 편이 편하다 하고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썼다면 지금쯤 이런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나이 들어서 책을 썼다 보니까 그나마도 이제 특기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손부업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해서 버는 돈보다 자기 특기를 살리는 것 특기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직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직업을 잘 살린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뭐 팽그로주기나 취업이 없어서 부업을 하거나 알바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취업자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직장을 그만두면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요 중간에 무슨 이태백이니 사후정이니 여러 가지 경제적 정년이라고 해서 요새는 40대 초반 40대 중반이면 충분히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굉장히 실력한데 나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니면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오고 기술자가 기술이 있어도 기술이 없어도 나오면은 뭐랄까 자영업을 할 때 치킨집을 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뭐랄까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 관련돼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무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장동면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솔루션이 있잖아요 사교육비를 쓰더라도 자녀가 미래의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줄여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교육비는 투자가 아니라 쓸데없는 낭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대학을 모두가 갔는데 모두가 어떻습니까 취직을 못하고 자기 직업을 변별히 갖지 못하고 아니면 연애나 결혼이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부모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캥그로죽으로 산다든가 뭐 일부 취직을 했어도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효과적인 사교육비를 사교육비 사용을 통해서 미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사교육비 어느 정도 줄인다면요 노후 생활비는 물론 자녀의 자리 자금 창업 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